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ACSI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랩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ACSI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미국에서의 기독교 학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메시지에서 학교 학교 교육이 많을 때 카치이 그룹이 중요해 tomatoes. 학교 학교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 찾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 학교들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학교 학교들이 공부하는 학교 학교들이 많이 해서 학교들에게도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들이 학교 학교 학교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독교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어떤 미국 내의 기독교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성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과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the church has always played a strong role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God is moving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church to partner with Christian schools to further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o disciple and train young people.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s excited to partner with Kwanling church to hold three regional church teacher conferences focusing on Sunday school teachers in the summer of 202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적 가치와 또 어떤 성경적 세계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